​ 150명 보는지 모르겠음 오랜만에 이렇게 안 보시는데 오늘 영광입니다 150 duh 감사합니다 보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옵치전에 서든하셨나요? 네 서든 많이 했죠 서든 별 별 4개 아래 증반 붙인거 이름 까먹었나 뭐였더라 그거 선임대장이었나 뭐였지 아니요 집에 마법스 있어요 로지텍 이게 뭐지 이거 있음 이거 이게 뭐냐면은 G502 그 다음에 이거 썼다가 이거 썼다가 원래 지원으로 바뀌었다가 지원으로 바꿨다가 다시 이걸로 왔어요 근데 저거는 한번도 안했어요 선임대장이었나 그런거였어요 별 4개였어요 아 아직은 피해지롱 폭샷함 하쉘 까비 맥크린 다운 아야 잠깐만 아 맥크린이 잡아 안되고 이제는 안 끊기세요 얘 안 끊기는거 같아요 괜찮은거 같아요 아 이제 게임 좀 편하게 해야겠다 원래 지금까지도 편하게 안 내리신 잘랐고 람데르신 잘랐고 뭐야 이 무빙 대단한데 무빙 대단한데 무빙 대단한데 무빙 여기 뭐하세요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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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Users 왓더퍽 윈스턴 왓더퍽 윈스턴 윈스턴 튕겼나 간다 호로록 쿡샷 까비 헤헷 하인 캠핑 조프라인 캠핑 엘시님 감사 나이스 샷 위도우 나왔네요 잘 가시고 아! 야 두대나 맞았어 안 맞을 줄 알았는데 나 0게이지라 P 이만큼 빨리 안녕 그렇지 야 나 죽은거 아니었지 에이 나이스 난 살았다 빨간 자리안은 그래도 접고 가야지 몇번째 이거 막판이에요 막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킬 킬 아 다 피타길이었는데 오른쪽 2층에 쏘자 아 아 땅을 못 퍼줘 어 죽었다 난 쏜다 못 쏠 것 같은데 아 그거 안 쏘네 나이스 왜 영어 하는 거예요? 아 님들 200분이나 버리시다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0분 감사합니다 이거 이기면 딱 90파 되겠는데 어 엄떼님 하이 하이하이 수능 공부는요? 저 수능 공부 안 합니다 인벤에 홍보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네? 재방송을요? 저 유명하지도 않은 그냥 오버워치 좋아하는 한 유저로 연휴도 이제 2일밖에 안됩니다 아 님들 별 상관이 없어요 연휴 상관없습니다 저 이제 학교 갔다가 1교시 끝나고 조퇴합니다 1교시 끝나고 지바요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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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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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써요 기본 할리우드 아 여기 여기 별로 꿀자리 아닌 그냥 위맨은 다 올라가는 걸로 왜요? 왜요? 저 예체능으로 빠져요 그.. 전 소독사가 이제 롤프기 때문에 소독사가 숨겨가지고 담임선생님한테 말씀드려서 저는 대학 지망보다는 이제 대학 지망보다는 다른 걸로 뺀다고 해서 리더욱 있다 우와 왜 리더욱 리더욱 있죠 그렇지 잡았죠 아 리더하면 더 나올 것 같은데 아니네 어 나 또 죽는다 이건 또 죽는다 이건 뭐 더 나올 줄 알았는데 늦었나 보다 이건 내가 똥싸스 사스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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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럴 줄 알았다 이럴 줄 알았다 아이 그냥 친구라니까 어 아 야 아 잠깐만 미스터 이거 한번 미스터 잡아 이거 때려 때려보라 너 한번 가야 돼 펌을 가야 된대 아니 뻥죄여 겐지 아 어 야 메리시 나이스 잡았다 어 환불 같이 가요 환불 환불 겐지 2층 겐지 2층 이즈 어떻게 팀은 안 혼내로 있는데 왜요? 왜 차단 전 사람 차단 함부로 차단 안 하는데 처치 빼야빼 자리야 맞아요 화물 근처에서 밀어요 모두가 있네 구독 각지우지 마 와 자리야 개핀데 와 자리야 개핀데 와 힐 빌 먹었다 언제부터 해피 어 뭐야? 너한테 죽었네 야 우리 왜 포커싱이 안받냐 워낙 포인트 게임 좋아해서 양쪽으로 싹 갈려가지고 원숭이 마이크 안돼요? 마이크 하세요 아 이겼는데 또 나무로 이거 빼야 돼요 겐진이 이거 들어가면 안돼 어 삼성이요 네 삼성이요 삼성 너 환조로 바꿨어 와 큰일났다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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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됐네 미숙사하지 말고 라인 필요 없고 이거 윈디 넣으면 돼 자리야 필요할 거 가능한데 힛 히로 가도 돼요 라인 아무튼 필요가 없는데 이거 한번 덮쳐야 돼 인들 힝 쐈어 우리? 아 몰라 왜 저래 자꾸 너 혼자서 왜 들어가 왼쪽 2층으로 한번 한 명 가주세요 왼쪽 2층 왼쪽 2층 왼쪽 2층 그냥 가야지 힝 줘봐 힝 줘봐 힝 줘봐 오른쪽에 뭐 있어 나이스 샷 나이스 샷 나이스 샷 개지 필 아나부터 잡아 아나부터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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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살려도 돼 아휴 자살 빼요 이제 자살 빼 빼 빼 자리야 살려야 돼 우리 자리야 있을 거에요 죽겠는데 안 죽나 자리야 살려야 돼 적 자리야 아이 아이 인스턴 빼야되는데 헐이 몰라 피해 헐이 헐이 야 재웠다 나이스 나 겐지 킬 좀 제발 껀즈 1조 아 예 껀즈 뽕 소리다 뽕이 살려줬다 왜왜 위에 뭐가 많아 위에 그래 난 안 살려도 돼 야 요거 메르시 못 잡냐 나 힐 구웨이 나 힐 나 힐 아나부터 봐 아나부터 얘들아 아나부터 보면 안죽지 않았어 데일쟌 아나 피일 자 얘네도 피일이야 정모 나가지마 정모 나가지마 다가오 데일 안거니 안녕녕 우리 자리야 공있네 저기도 자리야 공있네 저기도 자리야 공있어요 이거 멜리스 붙지마 골라 점프 멜리스부터 봐야돼 나이스 자탄을 빨리 쓴거 같지않나 지금 벌레있어 어 니 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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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피일이긴 한데 빼야돼 이거 빼야돼 벌레있음 집에 그만 예상하시나요 아니요 그만 안나올거 같은데요 어 궁온다 자리야 궁온다 자리야 궁온다 자리야 궁 아니 뻥돼요 벤즈 뻥돼요 아 썰렸네 궁쓰고 살리면 살리면은 죽네 과연 우리 겐지 우리 겐지 어 우리 겐지 잘한다 힐러 다 자리야 일단 우리 겐지 잘한다 우리 일로가 없네요 비빌 사람 없어? 없어 야 내가 비벼 다 비벼다 비벼다 야 많이 비벼다 많이 비벼다 됐다 추가시간 추가시간 됐으면 됐어 추가시간 됐으면 됐어 혼잣 혼잣 메이가 고즈 추가시간 됐다 혼잣 한 7초 비빈 듯함 혼잣 혼잣 한 7초 비빈 듯함 한 7초 비빈 한 8초 비빈 한 8초 비빈 방송하시는지요 저 아프리카 때 거의 1년 다 됐어요 아프리카까지 합치면 아프리카 때 했었고 아프리카 아프리카를 7월 달까지 했었고 트위치를 7월 1일부터 시작했어요 쿨러 감사합니다 쿨러 감사합니다 쿨러 감사합니다 목초는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암더 코리안 클래스 힙합 모범 노블레스인데 거치 라 curtains 불사직으로 게임 딜따미 환Pro 어디? 멜치 여기 있는데? 멜치 힐! 멜치 힐! 멜치 힐! 멜치 힐이야! 올라간다 하나 잘랐다 겐지 힐! 멜치 힐! 오 나이스! 안 돼 안 돼 한 점 올게 한 점! 한 점 P1 제발 얘 P1인데 아이 아이씨어라 윈스턴 P1인데 잡아주겠지? 야 시발! 윈스턴 야 얘네 다 P1 없어 얘네 다 P1이야 우리도 잘렸어 뭐야 끝났다 끝났다 안 본다 조용! 얘들 다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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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죠? 아이씨 그렇듯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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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어? 3513점 주네 띵띵띵띵 띵띵띵